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4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이 입을 열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느님께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무슨 빛이냐 햇빛이 아니에요 갈리리빛이 아니에요 창조의 빛이요 6일동안 빛을 비춰서 창조했단 말이죠 저번에 해놓고 이렇게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자신이 빛인데 또 빛을 만들었단 말이요 그 빛이 좋다란 말이요 그 여러분 빛이 아들이요 어둠이 아들이요 아무리 봐도 빛아져 같어 어둠이 아닌 같어 기쁘죠 기분 좋죠 살만 나죠 앞이 보이죠 보자가 보이죠 예수가 보이죠 쓰러다며 보이죠 보자가 보이죠 보자가 보이고 어둠을 안보이고 그래서 공사는 하나님 없다 그 짐승이 북방 짐승 빛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요 이비젤 따라 오는 자 살리로다 열방의 재물 동방에 오리 가련한 민족 하나님 자랑하리 빛이 하나님 보시다 탓했지요 여러분들 빛이 좋지요 어둠은 실지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칼로 잘랐어요 어둠은 저쪽과 어둠은 왼편에 빛은 오른편에 예를 들어 빛에 자네죠 어둠의 자식들은 무실론자야 가인의 자손들 마귀새끼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첫째 날 뭐 만들었어요 빛으로 이 땅을 갈라놨어요 어둠과 빛을 갈라놨어요 이게 알파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에요 처음에 창조의 빛이 오메가다 오늘 개시록 9장에 무조경에서 연기가 나온거에요 언제 58년 3월 18일 소련의 수산물 초포가 평화공존이 어둠의 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리 42년 43년 동안 이 땅을 덮어놨어요 그 이 땅은 지금 캄캄한 밤중입니다 마태 25장에 여전히 설계했지요 신랑을 때는 여전히 다 졸고 잔다 그 지혜에 있는 다섯천에는 등과 기름을 예배했고 미련한 천에는 등을 잃는데 기름이 없다 그 밤중에 신랑이 왔다 그 밤중에 이 세상의 밤이 아니고 시대의 밤 다섯째 나팔에 제리 마십니다 나팔 7개인데 다섯째 나팔에 제리 마신다니께 이 영적 밤이요 그래서 나팔 내게 공폐했지요 그 첫째 나팔 어디서 불었어요 공폐했다면 어디서 불었어요 러시아에서 어떤 놈이 내려서 살이니까 뭐 가지고 나까만 안치러 누구를 죽였어 목사를 죽였어 부자를 죽였어 그 포필이죠 민중 민주주의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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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야 1917년 10월 17일 이건 역사요 그래서 50년동안 이 아시아 땅을 다 공산화를 만들었어요 공산국가에는요 교회 없습니다 예수 몸이 있습니다 서버섬이 있지 땅속력이 있지 보이면 잡아주겠습니다 북한독으로 공산국가가 공산국가가 그래서 모산 있게 나와야 되겠 탈북 탈출 우리 한국은 뭘 믿어도 가만히 놔두지요 그 알라신 믿음 좀 잡아가면 좋겠는데 안잡아라 예? 종교 자유기 때문에 헌법이 종교는 자유다 언어의 자유 우리 국민이 자유 국민이요 다섯 가지 의무가 있어요 군대 가야 됩니다 예? 국방의 의무 또 기억력은 배워야 됩니다 예? 그걸 배워야 돼요 의무라 의무 다 배워지 초등학교 때 안 배웠어 기억 안 나요? 배움 같아? 다 까먹었지? 그래 이렇게 빛은 구원이고 어둠은 사망이다 그러면 창식일장의 빛은 무슨 짓이 되겠어요? 창조의 빛 두번째 빛은 이사야 9장 1절에 칸칸은 일법 종말에 갈릴리에서 큰 빛이 비치는데 구원의 빛 새 생명 창조라라 사람으로 오셨다 천연물에 태어났다 해결라 천국에 가까웠다 했죠 근데 안합니다 해겐 안합니다 그 해겐 사람은 예수의 사도들 영혼구원 받고 예수님 십자가 지구갈 때 뒤따라가서 더 죽고 있대요 관현의 길입니다 그 새 생명 창조의 빛이 사랑의 빛으로 도성인신해서 우리를 죄인을 찾아와서 죄인들의 죄침을 대신 걸어주고 돌아가셨다 괘씸하죠? 괘씸하네? 예? 그럼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지 괘씸하니까 안 믿잖아 유대인들은 괘씸하다 예수가 괘씸하다 안 믿어도 괘씸하니까 그런데 죄인하는 사람들은 울면서 따라가면서 십자가 밑에 가서 야단치는거지 죄산받아서 영적으로 그 육적으로는요 자폐가 죽어야 돼 승조 영으로는 기쁘고 좋은데 육으로는 형부서가야 돼 잘 몰라 사람들은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예수들이 가난해지고 욕먹고 폐팟 받고 누명쓰고 오개가 죽고 그 예수님 나중에 다 보상해준다 갚아준다 그 말이요 주님 구름 타고 동광역사로 세번째 빛이 초막절 여호와 세일에 일어나 빛을 바람 이사 60장일절에 이 빛에 오면요 첫 장마절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대신 용을 잡고 짐승 잡고 글씨를 잡고 예수신고가 되는거요 아담은 첫번째 빛에 비쳐졌지요 그런데 뱀 따라갔어요 그러면 구약은 율법인데 율법안국은 다이당국입니다 다이세 집에 배울게 많아요 다이세 집을 잘 보고 배워요 복잡한 집입니다 축복있는 집이요 그 뭐 잘못보면 저어주고 잘 보면 축복해요 다이세가 누구 아들이요 그걸 내거지까라 다이세 아빠 있었어요 있지 다이세 아빠가 이사라고 거기 이사 아빠는 뽑으시지 뽑으시 아빠는 또 이제 뭐겠다 도와서지 도와서 마누라는 누시지 가정이 복잡해 그런데 여자가 있어야 돼 여자가 있으면 자식을 못 놓으면 이렇게 예 여러분들 여자죠 남자야 여자지 신랑을 잘 만나야 돼 네 여자는 신랑이 문제야 신랑교 가운데 만나면 만나도 돼 맞죠 그게 예수님 신랑 왜 우리 신랑 없지요 다섯 명 다섯 명 사나가 신랑 혼혈금지법 방주법 한례 율법 우리 신랑이었어요 그게 하나의 법이라니까 신랑 근데 못써 그 신랑 사방 여자들만 망쳐 죽여 어떤 것 그래 좋은 마누라 왜 죽을 신랑을 보낸 것이 예수여 예수는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제가 없는 신랑이 만나면 죽었단 말이오 고맙지요 그럼 아브라함과 다이처의 자손 이죠 예수가 다이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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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갔어요 다이처대 장갑 몇 번 갔어요 다이처대 장갑 몇 번 갔어요 근데 무슨 동방사한테 그래 다이처대 가정도 모르는데 뭘 동방역사 해 공부를 해요 아홉 번 갔어요 첫번째 만남 누구요 사울의 딸이요 사울의 왕이요 사울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께 다이처대 자기 딸을 줘가지고 올물나가지고 죽이려고 그 버렸어요 그래 니가 내가 시주버리게 남편이 더 좋아 그 남편을 위해 사는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빠 말 안 들어 그래서 다른 출가 외인이라 그 말이 없어난거야 다른거요 출가 외인이다 근데 다이처대 가요 예수라요 그 당시에 결혼 보수요 베대장사람인데 벗대를 모셔볼 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서 춤을 치는데요 옷이 막 벗겨지는거야 옷이 뭐 춤을 대기추면 옷이 올라갑니다 그때 그 옷은 둘나고 하시는데 그 밑에 하체가 다 보셨어 예? 그 하체가 음산 남자 있어? 예? 없어 남자는 하체가 있어 그래 남의 하체받았다고 뭘 그렇게 요걸 봐 요거해 지도하체가 하체가 있으면서 그 미간이가요 왜 저주받았느냐 자기 남편이 다윗인데 하나님 성기면서 기뻐서 춤추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남의씨가 벗겨를 벗어놓고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그 미간이 한 말이 당신이 왕이요 주책 저희들 따라요 주책들지마 주책들지마 나가래요 해봐요 주책들지마 왕이면 왕의지 왕에게 좀 품역에 있고 거리기 있고 됐어 됐어 왕이 대접받았는데 어뢰같이 처벌치니께 그게 왕이 되겠냐 자기 마누라가 자기 남편을 비박하는 거요 그렇게 다윗이 성신이 숨어져 여봐 당신 아버지가 왕이라도 나는 우회 세운 왕이야 우리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를 버렸어 그 당시도 부른다리야 근데 좋은데 쉽게 봤다면 정신차게 나만 바라봐야되지 왜냐면 하체만 부른거야 그래서 그래서 니가 내가 생명받았어 그래서 자식을 못놔 여자는 자식을 못놔 쫓겨나잖아 여자의 목적은 자식이야 자식을 못놔면요 그 죽은 목숨이요 그래서 다시 또 당가가야지 다시 봐도 다른 사람 마누라지요 복받은 여자야 처음에 시집을 잘못갔더라도 두 번째 잘 가면 돼 알았어요 나만의 아느라가 누구요 아비가 이리지 나만의 마누리도 모르네 다이색 시대 맞죠 복받았습니다 다이색 아들이 19명이요 19사람이요 그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요 복잡한 가정이요 복잡하죠 아들 앞사람이요 세상적으로 잘났고 왕 자격이 있어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길었는지 입에 세게 간대 그런데 사람들이 멀어가지고 앞사람 당신 왕 되세요 아버지 쫓겨버리고 그렇게 몰입해서 반란을 쿠데타를 그래서 다이색 도망갔어 아들한테 그래서 다이색이 울면서 아버지 나는 냉가리입니다 냉가리입니다 냉가리 뭐요 숯강 숯 불타 나무대기 서그라사암장 태자사람도 냉가리입니다 수류바벨도 냉가리입니다 냉가리 될라케 안 됐습니다이 여러분 나 볼 때 사랑같이 보면 안 돼요 냉가리를 봐야 돼 불타다 깠다 장작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의 품위에서 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10회 102편 실장님 실장님 안하느냐 내가 말했다 우찌달코만의 얼굴 표정이uję 실천하 얘 안통한 통의 10회 102편 말하여 10회 어디있죠 10회 어디있어 10회 구약에 있지 구약에 102편 찾으켜서 102편 우리 갈 길이에요 예수님 갔어요 예 선지들이 다 갔어요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딪히 짐을 죽게 상닿게 하소서 왜 억울해 뱀있게 쫓겨놨어 영에게만 공격받았어 얼굴이 탈모타 상해서 2.52.14절에 여러분들 이 길을 갖고 있습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괴로운 날이야 공격받았어 성경을 믿고 가야 되는데 사탄들이 못 가야 되는 거야 또 가면은 고통을 줘 찔러 그렇게 승교 산승도 가다가 3일반 죽어야 돼 주의 길을 기울이사 내가 부러지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3절 대전의 날이 연계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냉가리가 숙지요 내가 음식 먹기를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단하여 싸우니 하오며 세단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소리로 나여 나의 살의 뼈에 붙어 나이다 예 그게 육적으로 사람들이 다르실 때 돌을 던지고 칼을 찌르고 나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다시 도망갔어요 불레새스로 그래서 나의 탄식 소리들이 나여 나의 살의 뼈에 붙어 나이다 6절 나는 강아에 당아쇠 갖고 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참새는 집에 어디 있어요 지붕 밑에 지붕 밑에 집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쫓아내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도 우리 추운데 어떻게 발에 동산 걸리고 바람 불고 누우면 참새가 꼬리 아니야 그게 다윗이가 공격의 대상이야 누가 그랬어 예를 들면 베미가 아담을 공개했잖아요 아담 그 아담을 잡아먹었지요 아담 왕이 아니라 실패자야 그런데 다윗은 승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는 거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지요 이 세사람 왕권인데 예수님도 이 길을 갔어요 10편에 갈 길이 예수가 사실은 그런데 천년 전에 다윗이가 갔어요 6편에 보면요 아버지 왜 내 계절이 그렇게 많아요 왜 나는 눈물이 그렇게 많아요 눈물 눈물을 병에 담았어요 예 난 모르는 고통 나만 아는 사실 고민 고난 예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인데 왜 이렇게 쫓겨나야 되고 눈물을 쏟아야 되고 요걸 먹어야 되냐 말씀이 있다 말씀을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에요 그럼 학교에서 따라갈 거에요 따라간다고 그 수업을 하셔도 그 치신 해보았어요 그 기쁘세요 청약 받고 있어요 그 기제사장 요소를 알아요 봤어요 뭐 봤지 이 얘기하면 들었지 난 봤더니 7년 동안 예 예 그 사람 때문에 순이 나와 그 사람 없으면 순이 나올 수는 없어 예 그러면 순이 나와서 뭐 하는데 남은 말씀 다 알려줘야 돼 세계에서 예 그럼 사탄이가 순을 가만히 들을까 뜯어먹을까 그 같이 뜯어먹혀 그 같이 뜯어먹힌다 손을 봐 같이 뜯어먹힌다 나는 순하고 같이 갈라다 죽어도 손은 산 불화결이야 한 24장도 본다니까 점수 능혀 누가 손 다 내가 자크를 그런지 질문한 거에요 내가 공부를 잘 시켰는지 학생들이 공부를 잘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가서 무조건 손 드세요 무조건 손 드세요 50%를 맞아 예 예수가 길이요 과난의 길이요 십자가 길이요 안가면 안돼 가야돼 그 베드로 가꾸러 죽었지요 알아서 이왕 죽을 바에는 가꾸러 죽자 여러분 어떻게 죽을까요 이왕 죽을 바에는 목장에 죽자 도렌받에 죽자 칼에 찔러 죽자 어쨌든 삼귤만 죽어야 되요 근데 죽으러 갈 때까지 죽는 거에요 계속 죽는 연습하는 거에요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기쁘다 아리엘이요 슬프다 아리엘 만난할란 호련이 나타나는 근쇄 역사 그 어떤 놈이 다윗을 괴롭히느냐 용이 예배미 666일 정치 사우랑의 정권 블레스의 정권 덤벼들어 다윗을 물멸을 던져지요 예 그래서 이겨서요 아니겠어요 그 수리바멜 스카라 사장 실제는 무슨 도라지세요 머리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왜 보배냐 머리들 때문에 망고 보배가 우리 자단이 있다니까요 제림 예수가 그럼 아수르가 우리 목에 들어죠 목에까지 2,4,8장결절이요 5절 6절이지 그럼 인만에 낙이를 딱 펴주면요 그럼 아수르가 송장돼 버리고 거기 37자 우리는 75년도 소련을 이겼어요 그 징조가 풍년이야 요새 죽어 먹죠 쌀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보리식 먹어요 우리나라 그런 사람 없죠 그봐요 하나님 책임진다니께 풍년을 줄이라 희식아 14년부터 계속 풍년이다 하나님 책임을 줘요 말씀해요 그럼 다윗씨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3,000년 전이야 3,000년 전이야 사건이 10편의 사건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이야 우린 현재 사건이야 똑같아 왜 마귀가 그 마귀야 그 권한의 풀묘에서 파차 구워가지고 냉가리 만들어야 되지요 불 잘 타고 있어요 지금 권한의 풀무가 난 말도 못 들어 봤다 권한의 풀무가 뭐냐 예 그건 종족 백성의 왕권이 아니고 권한이 없다면요 권한이 없다면요 권한을 포기한 거야 아이선 왕이야 대표적인 왕이야 예 그 마누라도 괴롭히고 아들도 괴롭히고 장인도 괴롭히고 국민이 괴롭히고 그게 집중이 올라가 참새가 쫓겨놨던 말이야 그래서 슬프고다 아리엘 이사메장이요 29장 예 예를 들면 역사가 29장이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다이세의 진천성읍이요 영부는 여기가 들어오지만은 즐겨옵니다 필견들을 그때까지 괴롭힌다는 거예요 괴롭힘 괴롭힘 안당하려고 도망가면 자격이 있어 없어 따라서 왕꺼는 좋은데 들어볼 좋은데 못 따라가겠어 왜 망신당할까봐 망신 안당할까봐 망신 안당하면 왕 될거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망신 안당하면 뭐 종교 바꾸면 한양 바꾸면 국회용될거요 말도 안 좋은 소리지 이미 팔자가 망신당할 팔자요 날 때부터 나는 팔자가 망신당할 팔자다 그게 성경내용이라니까요 그러면 망신당해도 갈거요 그럼 손들어 봐 또 손들어 봐 망신당해도 간다 잘 안보여 어차피 들어야 돼 그치 평작해서 견본이야 적혀 들어 어차피 들어야 돼 망신당해도 간다 만약 손들어 놓고 안가면요 어떨거야 손 내리지도 못하고 어 그래서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7절 보세요 10회 102편 7절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며 해방해요 한양하네요 나를 대하여 미칠듯이 날 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쟤 불탄 쟤 쟤가 양식이요 쟤는 아니지 고난이지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밥 먹는데 눈물을 섞어 먹었어 이 사정을 누가 압니까 다위만 하라 다위만 그럼 오늘도 다위만 같은 사람만 이걸 깨달아요 다위만 다위만 내가 시편을 읽고 간다니깨요 가족 식구도 몰라요 마누라도 모른다니깨 아들도 모른다니깨요 그럼 이가 실장의 원수가 심한 식구야 나는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위에 분과 노를 인합니다 하나님은 화났어 왜 우리가 사나가 먹고 불신을 하잖아 그렇게 하나님 집에 데려가려고 인격을 만들어야 돼 사람들은 못한걸 그래서 두립해야 돼 그래서요 세상에도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요 과거급제해 서당에서 선생님이 해처리 들고 학생들을 천재물로 가르쳐요 공부 못하면 저 시내까지 가서 보다나면 호차를 끌고더라 잘 끌고 와서 종아리 걷어라 맞아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급제했어요 시볼놈이 서울 가서 과거급제해서 이제 요즘 말하면 장관이 됐단 말이요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올 때에 말 타고 오고 어차피 과자도 건상 쓰고 오는데 어디가 저를 하느냐 벗어나무 밑에 가서 저래요 왜요 이 나무가 나라 사람 안 들었던 거예요 두들어 패가지고 여러분도 구름 탈 때요 여러분 괴롭힌 사람 있죠 덮혀게 구름 타는 거요 그게 원숭 아니고 도움이지 예 다윗씨가 하나님 기름 붓는데 장인이 사우리가 왜 죽이려고 덤벓입니까 너는 하늘로 가라 나는 땅의 왕인데 알고보니 은인이야 고맙죠 고맙고 우리 하나님은 그때는 일어납니다 진리만 이릅니다 그 뱀을 왜 만들었어요 아 뱀을 안 만들어서 용도 안 되고 귀신도 없었겠는데 왜 하나님 뱀을 만들어서 아랍을 죽이고 다 다윗이 망고가 파괴실까 솔로몬 장가 침묵 가서 망신당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예수를 바라보자 자 자 히브리 10장 1절 따라하세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요 장차오는 저흥이의 그림자다 나이지만 그 그림자요 참이 아니요 우리가 참이요 예수가 참이요 그럼 창세기 3장에 배막사오던 그 역사는 우리의 교훈이고 그림자지 참이 아니요 참은 위에서 내론 인자 예수가 참아 아담이지 우리의 흘떡이 아담은 그림자란 말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따라하세요 아담은 51자에 효상이다 구약은 그림자다 거울이다 진자는 예수다 구약을 수립밥을 또 우리 그림자다 진자는 수립밥이 있다 수립밥이 있다 수립밥이 봤어요? 아니 진짜 봤어요? 봤다고? 어떻게 생겼는데? 더러니까 생겼어 사랑도 없고 비치뿐짝하고 욕심도 많고 나보고 욕심되게 하더라 어떤 집사가 그럼 내 띠는 욕심이 없나 말 못하더라 쟤도 욕심이 쓰면서 내가 욕심이 없으면 나는 교통이 아니지 예수님이 접붙하셔서 당신같이 만들었고 부기롭게 칼도 짜루고 뭐지 그래서 그래도 고난이 풀면서 선택받고 훈련받겠다고요 그럼 10편의 말씀 일법의 말씀 선지의 말씀을 누가 이릅니까? 예수님이 예 그래서 누가 보면 24장 44절에 부활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갔어요 방에서 제자들이 부활 안 되도 소문 들었는데 막 벌벌떠라 그 예수님 문 닫아 놨는데 샤악 들어가 버렸어 왜? 제자들 쏠 때 그 못봐서 부활되면요 시간 공간을 처벌했다 초래해서 비행기 안탑기다 시커면 미국 시커면 영국 그렇다해요 좋게 좋죠 근데 갈 수가 없어 왜 지금 말씀 못 따라가거든 왜 따라가시세요 따라서 맞는 건 따라가고 안 맞으면 곤란해고 어? 니가 무슨 권리를 곤란해 예? 다 먹을게 되지 잘 생각해요 내가 정말 말씀이 인도를 받는지 내 마음대로 하는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잘 분배로 보라고요 따라서 겉으로는 아직 안탑 죽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내가 살아있어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 이건 틀렸다 이건 맞다 예?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되도록 간다했는데 소위 인자에 가져가야 된 우리가 여신을 따라가야 되지 뭐 잘났다고 내 방대로 한마디냐 안되지 안되지요 안되지요 안되면 안 되는 거야 분명 안되지요 그 대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흑암과 싸우는 계시록 고장에 큰 전쟁 세일에 다녀의 십장에 적을 24일을 알고 되놓고 만나자고 세일 21년 딱 전해놓고 마지막 싸움을 우리가 줬단 말이요 그 다니엘서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주시고 그 다니엘 구장 25절까지 69일에 오시고 십자가에 기름붐바 끊어지고 부활해서 갔어요 그런데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쓸건 말씀이 마태 24장 25절이지 24장 14절이지 천국복음 15절은 다니엘서를 바라 가져줬어요 그래서 75년 14년도 7월달에 다니엘서를 가게 했었잖아요 75년도가 전삼년반이 출발했다는 다니엘서 7대 12달 후에 7대 7년이 출발한거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말씀이신데 역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다르신 요로라 내 기름 부었다 너는 예수 모델이다 그래서 다이당국의 역사가 10편에 섬제서야 슬프도 아니엘이다 그때 끝에 와서 무슨 바벨이 와서 회복시키세요 무슨 바벨 수룩 바벨 수룩 바벨 수룩 바벨 역사로다 신호대 역사요 사람 강도 못 잡아요 그 우리 재단도 수룩 바벨 역사요 그 여러분 자신을 버려야 되죠 내가 물어볼께요 옳지 버리고 가세요 내가 다 주워놓을 테께 자신을 버려 나는 공중에 떴어 떳돌이야 이제 주님 명령이 가는거에요 오고 가라먹고 파티를 바치고 읽고 듣고 지켜라 한다 이거에요 그게 이긴거에요 안돼 못 이겨 왜 생각하고 살아있어도 안된다는 건데요 불리기 바벨 불리기 바벨 야 마음껏도 좋지만은 체면도 칠해야되지 체면 칠해야되지 체면 칠해야되다가 다이쓰가 옷을 벗고 춤췄는데 체면 입은 필요해서 하나님 창호성 불려드려야되지 그러면 여러분 흑암이 개시류를 두번 나옵니다이 자 팔장에서 나팔네개 불지요 타도흑암 공상당 정권에 나가서 땅사 문의를 다 불태워서 공상국가 만들었다고요 예 58년까지 17년부터 58년까지 40년동안 그 다음에 58년부터 흑암이 나왔어요 지옥에서 무지개해서 별이 떨렸어 떨렸다가 타라 용이 정권을 쓰는거에요 공상당 정권을 사회주의를 그래서 나와서 해바공개 거듭해서 성경해는 하나님이예요 예수님의 피로삼 마음 교회를 덮어버렸어 몇년동안 지금 58년 59년이야 60년까지 했다고요 예 덮어놨어 그래서 교회는 용어도 모르고 따보시시달라고 케이시시하고 프리베이션 하고 다 원론 다 원론 뭘 믿어도 구원받는다 세월의 큰교회 목사가 그러면 그 사람이 좋으신가 채신가 모르겠네 뭘 믿어도 열심히 믿으면 공부한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를 가르쳤어요 사도들이 뭘 믿든지 열심히 믿으라고 해서 예수만 믿으라고 했지 예수만 믿으라고 했지 그렇게 허감에 넘어갔다 용언이 힘이 세요 문제는 예수님이 건세받았는데 아버지께로부터 그 건세를 누구에게 주느냐가 문제예요 그 건세받아야 용을 이기고 막 이기지 그 건세를 못 받으면요 아당같이 다 따라가 아당이가 죽으려고 뱀 따라갔어요 살라고 따라갔어요 살렸고 왜 뱀이 안 죽는데 결코 안 죽는데 그게 거짓말인데 그쵸 그 따라가 죽었죠 골키도가 예수의 계시를 왜 안 따라갑니까 예? 뱀에게 끌려가는 거지 용에게 끌려갔어요 모든 교파가 그 거기 몇 대양대들이 불쌍하잖아요 그 우리 보고 야 니가가 양떼 살리라 양떼 살려주기 위한 순교자동무 일어나자 봐받을 들고 흑왕 속에 잠든 영혼 깨워치려 나서 보자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듣지요 안 듣지요 지금 뭐 뿌려나 마시실을 그 예수님이 다치면요 이체받아 다리나 나라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혹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이렇게 씨뿌릴 때 울고뿌리 안 받아 그 때까지는 그 이시가 자라난다니까요 흑왕과 싸워야 되는데 인간은 안 되고 예수님이 빛이니 예수님 빛을 주면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개수 11장에 내가 예수가 예수의 두 직례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전산년판 그 언제부터 전산년이냐 11장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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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전산년이냐 그거 알아야 돼 그게 다네일 7장이라니까요 왕이 쫓겨났지요 다네일 4장 나도 늙었는가 봐 다네일 4장인데 자꾸 칠자를 간다 아 너부검살왕이 꿈을 꿨잖아요 땅 중앙에 나무가 한 곳에 딱 닿아버렸어 파벨로 날아가 그 나무가 너부검살왕이요 그 순차자가 짤로 나무 짤로 그래 7년도 미쳐서 나간 거야 7년이 그 7년이 한일인데 전산년판 두산년판 어제부터인데 왕은 꿈꾸고 해석은 다니엘이 하고 12달부터 12달이 몇 년이요 1년이지 그 74년도 7월달 이렇게 75년 7월달 12달이지 그 8월 15일이 전산년이지 그녀가 조작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목산도 다니엘 수업 못했어요 그냥 안쓰받고 다니엘 수업이 열려지더라는 이렇게 자꾸 보고 싶고 자꾸 알고 싶고 궁금해요 내가 고령가서 민장봉 집 가서 역사책을 공부했다니까요 난 책이 없으니까요 그래 74년도 다니엘 강의를 썼어요 우리 재단이 74년도 924재단인데 그 75년도 천산년이 출발해서 3년 1개월은 중앙재단 사명하고 막 얻어맞고 막 짓밟히고 무시당갖고 멸시당갖고 욕 많이 먹고 나보고 욕한 사람 욕 아주 두고 봐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말라고요 보기 싫어도 욕하지 마 보기 싫어도 누가 안고 있어 듣기 싫으면 기마고 개 잘못두고 잘못보고 내가 망해 니가를 왜 망했어요 자기 남편을 존경 안했어 수류바벨 무시하면요 하나는 그냥 안거요 하나님 박살려버리지 수류바벨 못생겨도 가만히 놔도 지갑길 가게 그래서 이사 8장 14절 알아요 이사 두자리에 나타나면 여러 사람이 걸려 넘어져 망한다고 해서 부러지고 잡히고 망한다고 했어요 안걸리는 사람 있어 안걸리는 사람 7장에 11절 암수 한 마리요 재지마노 그래서 이사야 너하고 너 자녀 둘이 진조와 예표 같겠어요 거기서 가라 삼장에 대사사장 여수와 순이 진조와 예표야 진조 예표 그럼 이목사 갈 길이 있고 순이 갈 길이 있어 또 따라합시다 열매는 단대야 요즘 가일 남았죠 가일에 달아였어요 달아 먹어봤어요 먹어봤지 그런데 나무 가일 나무에 가서 물어 나무야 너 이 가일 만들어도 얼마나 썼느냐 말도 많아 삼복지진에 땀이 나도 내가 탄소 동호장 해가지고 내 잎이 말다 많아가졌다 병들었다 왜 열매 맺느냐고 그렇죠 가일 나무가 얼마나 고생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는데 이 교회는 나무랑 같으니까 고난이 많아 그 다섯 달에요 열매는 달고 인내는 쓰다 개시록 10장에 작은 채굴같이 먹으니 이번 단대 폐떼기가 쓰더라 쓰면은 폐타버려야 돼 써도 참아야 돼 그럼 바꿔서 왕건은 좋은데 안타게 왕건은 좋은데 권한을 싫어 권한을 싫어 그렇게 왕건 또 싫어 못받아 그렇게 말해봐도 인내는 어려운 거 참아야 되는거죠 열매가 맺으면 그 나무가 인내해야 돼 열매 맺으면 인내 참아야 돼 여러분 변화의 천열매 돼야 되죠 14만4천명 시원사내 그러면 평생생활이 썩 짓밟히고 욕먹고 마귀한테 공격받아 뜯어먹히고 그 얼굴이 타이보다 상해사 안상해사 육적인 얼굴은 밤에 빛이 났지만은 그 속의 얼굴이 상처가 났다 욕을 먹었다 이란 소리 들었다 이 말이예요 짓밟혔다 뭔데사람은요 가족, 식구들 일가친적이 공격하는거요 지구총말에 샘의 장막에 하나님의 장막에 서를밤의 구의사가 마지막 역사요 그게 구장사절에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에 있죠 그 학교에서 누구에게 줬어요 짓밟힐께 언제 다리의 왕 2년 구의사 재단해서 5.15의 십자가 8.15 증인것을 줬다니께요 40년 넘어어요 그게 많이 밟혔지요 욕도 많이 먹었죠 이제는 욕 안하면요 왜 욕을 하는가 싶어 그 안당한 사람은 몰라요 따라서 나는 지붕에 참새와 같다 참 곧독하고 쓸쓸하다 누가 담요 한 장 더 하지 말아야겠나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선물이 왔어요 우리 체리사님 아들이 담요를 120만 벌이니까 120만 벌이니까 담요를 빼보니까요 참 민크 담요인데 지금 9월달 찬바람 나더라 따뜻하게 덮어서 기도하기 쉬워 그래서 주일날 산책 줄렸고 기대하세요 담요 있어도 선물 받아가라고요 무조건 줄 테니까 그런 담요 처음 봤어 미국 수출한 담요는 참 고급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무슨 면도 아니고 털이 말이오 고급털이야 주일날 점점 주일날 미리 줄 수 없어요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이 한 장씩만 가져가야 돼 왜 두 개 가가면 모집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돼 자 마귀도요 건색이 있어요 그 열쇠 열쇠 지옥에도 건색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을 다스러요 예수가 뱀을 만들어 마귀를 썼는데 예수의 명령에 꼼짝도 없어 마귀는 그러니까 제술 시대는 하나님의 인을 가져야 돼 그래야 황충을 이길 수 있어 황충이 나와서 다섯 달 이마에 오늘 목사님들 성도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으면요 안 죽여 잡아다 괴롭혀 죽진 않아요 다섯 달 동안 그 다섯 달은 죽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기관입니다 이게 첫째 합니다 첫째 하 둘째 하는 42달 13장의 수정통지 셋째 하는 75일 16장에서 이 개수록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회에는 인치는 재단 1261인데 1111은 전삼 1개월은 애답당 중앙재단인데 압박을 받아 부르지죠 한 구원자가 나와서 사명하는 거요 그럼 한 구원자를 도와주는 비영경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 기둥이 뭐냐 동료들이요 동료 사명이 달라요 그렇게 스그라 3단 걸 알아야 4단 넘어가는데 동료도 귀한 사람입니다 동료도요 목숨 걸고 하는 거요 자기를 부인하고 위신 체명 버리고 성경도록 해보자 쫓겨놔도 그렇게 살아만 못해요 하나에 뱉했어야 되지 안택하면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제 눈같이 희겟네 많이 불렀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많이 불렀지요 흠하고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많이 불렀지요 흠하고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못해 다 드려요 말씀은 생명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못 지켜요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택해서 지명해서 줘야 하는거지요 그 대중이 아니고 대표가 나올 때가 있고 대중이 나올 때가 있고 쫄병이 나올 때가 있어 종족이 나올 때가 있고 또 이방족이 나올 때가 있어요 순서가 예수님, 베드로, 바울, 사도요한,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 그 다음에 또 모든 교회의 사도들, 목사들 순서란 말이오 그러면 5개월의 역사를 위해서 1003년이 있다 이 말이오 그 전상년은 역사가 아니고 집어박히는 역사야 열심히 받고 천대 받고 울고 눈물을 벵에 담고 말씀 따라가느라고 알게 모르게 고통이오 그게 한 사람 2.49장 19장 중앙재단의 한국원자 보호자 압박받아 그 부르지죠 그래서 29장에 슬프도 아니에요 41장에 동광사람 45장에 고려했소 49장에 말세종을 말세종을 말세종 무장식세 전투에 감춰놨다가 그 다음에 59장에서 18장에 서방사람 두럭돌고 동광사람과 신이 이래가지고 역사에 그래도 60장 일어나 빛을 바라면요 때가 되면 속히 이른다 결론이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한 사람 통해서 한 재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세미난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복받으러 또 와야되요 찾아와야되요 그래서 이사 45장 49장에 왕들이 와서 낯설 돈 고려해서 보고 양발 벗으세요 내가 알고 바로 다 씻어놨다 빨리 핥아라 그래서 핥아 열방겸을 갖다 막 푸보죠 여러분 빚이 많지요 빚도 좀 있어야 되요 그래 갚아주지 빚이 없으면 성경이 틀려 나도 빚을 믿지만 빚이 있는게 좋다고요 왜 우리 동생들이 돈 많은데 막 갖다 푸보면요 돈에 다 붙여주고 미국에 수해가 났는데 물이 1m 20cm 물이 엄청 비고 왔어 그게 가구도 없고 다 버려왔어 지붕만 지붕만 나와 지붕만 트럼프가 그 못난 사람이 구제했는데 1백만 달러 그게 11억 아이고 주제발에 11억을 그 부자 같은 게 11억을 구제금 내서 11억 한 100억을 내야 되지 왜 미국은 홍수가 때리고 우리 한국은 홍수 안옵니까 서울만 물바다 내봐 우리 예배도 못 들겠는데 왜 하나님이 당신 눈에다 불 붙겠어 우리 한국의 하나님 눈동자인데 네 이게 좀 못생겨도 눈동자로 쓰겠대 고맙죠 그래 순종 잘하셔야 돼 5개월 5개월에 우리 앞에 온대도 원수도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합소서 예수님 제기 때는 노바이트하게 되죠 그 장식 6장 7장 보면요 하나에 너와 찾아서 야 예 끝났다 우회에서 결정됐다 124시면 이 친구는 종말이야 종말이요 종말이 뭔데요 홍수로 싹 쓰러 버릴까요 그렇게 너는 장나무만 잘라다 3층 배를 만들어 내 계신 안에 게시받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렇게 살았다면 너와 방주 만들 때 도와줘서 같어 에이 따라요 먹고살기 바쁜데 무슨 방주는 방주야 안 되죠 그렇게 10억에 살았는데 10억에 살았어 근데 한 사람도 안 도와줬어 너 혼자 했다니까요 참 쓸쓸하죠 이 구이사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은 많은데 안 도와줘 왜 물어보면요 바빠서 안된대 못하겠대 힘없으면 못하고 그 따라가다가 망신당하고 못하겠대 잘났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 누구 따라가면 망신당해 예? 예수 예수 따라가면 망신당하지 그 예수가 도장백에 그 수록백에 따라가면 망신당하지 그래도 기가 막혀 못하고 내 무릎도 안된다게 예? 그 수록백에 따라갈까요 예? 손들을 봐 따라갈 사람 손 안 들리지 손이 안 들리야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학복이 쏟아지게만요 가라주다니요 왜 목매 죽었으니 가라주다 예? 가라주다 목매 죽었대요 누가 그래 성령이 왜 나의 당국에 왜 자기 부인 미간인은 왜 자식도 못하고 조죽받았어 남편을 무시했어 남편이 춤추면 아이고 우리 신랑 수고했다고 땀도 닦아가지고 좀 위협고떼 끓이지면 좋겠는데 이게 앉아서 입을 팔다를 당신이 말이야 집에서 내게 아이 정말 폭폭이면 못 나가겠는데 신나기만요 홀다 박고 침착하지 하차게 타고 그래 여러분 다이세 수치 예수의 수치 술을 받고 수치가 포기요 보 나도 수치가 많지만 예? 수치가 없는 사람은 신이잖아 예? 예? 예수님은 신인데도 끌려가서 부끄럼 당했잖아 가세관 쓰고 무슨 죄죠 닦고 욕먹고 땀을 맞고 돌 던지고 춤 뱉고 나 같으면 이런 자식들만 당장만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무진장 참 사랑이 커 참았다고요 예? 쓰리고 아픈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예? 예? 누구 있었어요? 날 위해 졌다 예? 그러면 나는 65년도 26살에 결혼산에 가서 이목사 만났고 올까지 세일을 읽었는데 100% 빠진합니다 믿으세요? 내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이해 탓에 빠른지요 제보건요 이런걸 손해받아 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40년동안 40년이니까 50년동안 아무리 이렇게 제봐도 저로 달아봐도 세일이 최고야 지금은 망신당해 왜 그리 못들어 놨어 예수님이 당신도 그들 갔어 망신당하고 십자가 걸멋고 울며 갔다고요 얼마나 아들이 아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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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맞아요 맞지 그대가 나 버려요 니 갈 길이야 아 담소리 말고 알았어요 힘주세요 시간 22편 우린 여신 동생이야 가야된다니까요 갈거야 부끄럼 당해도 가 아이고 얼굴이 잘랐는데 부끄럼 안되지 여러분 이번에 부끄럼 안하면요 똥칠해 똥칠 말라기 3장에 목사들 잡아다가 전부 소똥받아 소똥받아준대 얼굴이 똥칠하게 부끄만당했거든 또 그 말씀 따라가다 부끄럼당하면 빛이 나서 영광이 되지만 변화가 되지만 말씀 피해서 도망가면요 하나님 그런 상태에다가 마음껏 것을 가겠어요 예 그 너한테 사람이 몇몇 좀 찾았다고 15 근데 한사람만 한가족만 방주만 만들었어요 근데 방주도 아무데나 아무나무나봐 짜라다 만들 수 있지만 꼭 잔나무만 골라다 잘라도 만들었다 그 잔나무 산이 섞여 사는데 노아가 말해 자동차겠나 자전거겠나 지게 주고 가서 잘라 도끼겠나 톱이 있나 돌 도끼를 잘라가지고 그 3층 배 150억 배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도 사람을 안 도와준다 동네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입을 뒤죽이고 영광이 하나님 미쳐가지고 비도 안 오는데 배를 또 산에다가 산에다가 배는 강까지 만들어서 타지 바닷가 하나 산에 무슨 물이 있어 배가 뭐 물타는 게 배지 뭐 물타는 게 이거 맞아요 배는 물타는 거야 물이 어디서 배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인간 지식 안 많은 일을 하나씩 했단 말이요 그 마트 24장 37절에 땅에서 여신이 인자가 올 때는 노하이 따라가트리라 사람들이 시립하고 장가가고 당사고 집사고 하면서 홍수를 모아놨다 그래서 폭 빠져 죽었다 오고 싸다 여러분들 우리에단 전삼년반 역사 말씀 방주인데 이 말씀이요 하느니 방주요 인 그 인이 지금 누구 누구순이 있겠겠어요 쓰르바방 안해봐 왜 인이 뭐 법이잖아 응 마이클 잭슨 죽었지 몇 년 전에 미국 가수 어제 텔레비에 나오더라구요 영상이 근데 그 사람 우리 한국사람 오면은 악수함하면은 돈 달라고 해 30만원 응 아니 쓰글쓰글 쓰글쓰글 손잡는데부터 온다 이렇게 그렇게 손잡아 죽었겠는데 그 쓰르바방에 손만 잡으면 변하되는데 그것도 돈을 막고도 손잡아 주는데 아무도 안 잡는다 예 문빙명 같은가 봐 좀 응? 네 아마 그때 노아가 지금 살아왔다면요 우리 잘 가시던데 노아 내가 노아인데 잔나무 방주 만들냐 혼자 만들었다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 그 여러분 우리 재단을 위해서 몸 바치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바친다면요 안 바쳐? 그 어디 바치려고 김정인한테 바쳐? 바칠더가 없어요 여름 돈도 없지만 조금 있는거 어디다가 맡겨놓을거요 예수는 모르겠어요 네 보물을 땅에 싸두라 아니요 하늘에 싸두라 하늘이 누군데 예수 예수가 하늘이야 그래서 노아 방주에 여덟명이 탔어요 사람은 근데 짐승은 좋은거는 일곱쌍씩 나쁜 놈은 두쌍씩 그 큰 비에 다 타고 150일이야 다섯달 홍수가 40일 났는데 물이 150일 땅에 꽉 차버렸어 예? 한달이 30일이지요 그 다섯달하면 355 155 150일 잘 알고 계시지요 장세기 6단 7단에 그 노아가 방주 둔거 당연히 이렇게 비가 안 오는데 1년만에 나왔어 1년만에 2월 때 다 같이 7월달에 다섯달만에 그 배가 다 다녀 물에 떠다네 그 아로나토 터키에 산에 땅검쳤어 그 열두달 뒤에 그때 물이 잦아지니께 방주 두고 까마개가 나갔을마는 안 나온다 까마개가 안 들어왔어 하나도 송장책 맛있다고 송장 멍들어 가보고 비둘기는 내 버리니께 왔어 갓난 너 이 붉은 아 이제 땅에 싹이 났다 노아가 알았어요 예 이 군약은요 우리 교훈이요 예수님 제립 때는 5개월 온다 5개월을 피하려면 황주만 있어야 된다 그 황추가 다섯달 나온다 황축이기를 하나의 일이다 하나의 일은 쓱다벨게 좋다 내가 술밤이 죽으면 하나의 일 못합니다 네 술밤이 도망가면요 하나의 일 못하게 도망 못해 고풍이 있어요 예 어떻든 울릉도 갈까 거제도 갈까 예 뭐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 가도 하나님이 그 계실 같은 그를 못가 겁이 나서 하나님 안 계신 것은 없지 그 한충이가 올 때 이 지구는 종발인데요 다섯달 5개월 천지교고 장도교고 할 거 없이요 따붕이 식어 뭐 케이시 할 거 없이요 다 황축이 밥이 되요 뭐가 없어서 일이 없어서 그 여러분 학교할 수 있어요 숟가락 있어요 특별히 숟가락 3장 대표종 수뇌종 그 진리를 내가 가져야 돼요 그 공짜가 아니에요 희생 봉사요 예 뭐 7년 동안 개동산에 이목삼 역사할 때 희생 봉사 많이 했습니다 영어도 모르는 데고 김강삼은 200만원 가까이 70개 거물짓인데 돈을 줬다고요 하나님 죽으라 키워라 해서 그 딸이 와서 공부해서 우리 같이 김강삼 딸이 근데 집 다 맞춰놓으니까 안 오더라구요 왜 하나님도 사명했다고 돈만 죽고 가버렸어요 그런 사명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봉사하고 순종하고 또 악병하고 또 죽고 도망가고 하는데 몇 사람은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대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혼자 하시면요 대표가 못됩니다 꼭 동료가 필요해요 더하시고 예수님 만한 거 아닌데 혼자 안 돼요 열두 세대가 필요하고 갈리리 여자들이 필요하고 필요한 사람 예수께 쓰임 받는다 나이색께 쓰임 받는다 수륩밥의 재단에 쓰임 받는다 그래서 항충의 모양은 이제 좀 봅시다 실제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날들 같고 귀신들릴 군대들인데 공상당 군대들입니다 그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이고 같고 또 여자의 머리돌 같은 머리들이 있고 여러분 자꾸 취향하고요 화장하고 자기 몸을 따든 사람은요 항충이 4초입니다 그게 미자고리 가지 마세요 미자고리 항충이 모이는 집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자기를 예쁘게 만들려고 해요 더러운 것이 그렇게 자기를 이제 완전히 미술 그림 미술을 그려 미술 아침에 그리빵에서 내게도 쉽고 그 다음부터 그리워 알고 보면 그렇단 말이요 근데 입맞은 정도는 아니야 말세만 먹어가 말세만 먹고 간다니까요 8절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이 같으며 사자는 막 뜯어먹어 무책 무책하게 욕도 잘하고 응 여러분 입에서 욕 나오거든요 이빨 빼부려 안 되는가며 입에서 욕나면 뭘 빼 이빨 빼 왜 욕이 날라 안 나와요 지금 욕나올 때야 왜 항충이 시대거든 참 신경질 나고 막 핫따지 나고 일도 잘 안되고 뭐하지 부도도 나고 장사도 잘 안되고 세게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욕하면 안 돼요 아유 옳게 왔구나 내게 복이 왔구나 시련이 왔구나 권한의 풀묵고 왔구나 그 자기 사태 문제 예 근데 인간은요 너무 약해서 못해 실수가 많아 그렇게 100번 해받으면 200분 해라 그 다음에 사실이 아까 사실이 지금 예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식이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38장 선거죠 이 목장 제일 문제 받았었나요 38장 아시 비밀로 랜데 10절에요 또 전갈의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어 꼬리와 소는 사이에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건새가 있더라 다섯 달이죠 다섯 달 150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의 사자라 히브리히브리음으로 이름은 포함을 아바돌리어 자신을 다 cap 바로 우리가 Tiger Q 아볼리온이더라 12절 첫째하는 지나가서나 내재하여 첫째하 본론이 10장 10일자입니다 하가 3개죠 8장 마지막에 하가 3개 봐요 첫째하는 다섯다 원수는 항충대들 무게는 스르밭인 그게 이지구 종말에 첫째하 볼 때 전상 1개 지나갔는데 감청났다가 소련군대가 들어오면요 우리 재단이 초막제 따라 나타나서 하나님 예배드려요 초막제 예배 그러면 원수가 하루만 송장되고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요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 나와 거기 이사의 육심장 7절에 결론이요 첫째하나 지나가서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 둘이 이르르다 하가 2개 온대 13절부터는 여섯째 천사는 13장의 수정통교 본론인데 42달 6,8대왕과에서 3차전쟁에 나요 그럼 3차전쟁은 12일장에서 1260일 증거 맞춰 올라가면 중당에서 꽝하거든요 그 말 이 말씀이요 이 짝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 다 됐고 더할수도 없고 여섯시 됐거든 여섯시 되면 고맙게 그래서 첫째하가 공부했고 첫째하의 본론은 10장 11장을 주의를 하고 주의를 오후에 시간했으면 둘째하 9장 13절 이하를 하겠습니다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이 뭐냐 말씀 본문이요 한자도 빼먹고 안된다 죽어도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그만치 봅시다 19장 왕국건소는 창식의 3장에서 개시록까지인데 6천년만이 이루어지는거에요 너무 왕국 개학 때문에 구약 4천년은 그림자로 보여주고 예수가 직접 가서 당시에 피를 샀어 우리를 샀어 그 다음에 피가서 맛을 먹여서 권한을 품에 던져서 달달 볶아서 창작이 돼야 돼 푸른 나무가 용암으로 들어갔는데 파가지고 습금이 돼서 좀 생각해보세요 내가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나라는 자존심 난 안되구나 나는 체다 다음에 개턱에 있다가 예수께 접붙어서 하늘의 사람이 됐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48장 10절의 권한의 품에 의해서 은같이 금같이 만든다 혹시 집에 진주 있어요 내가 보고 싶어 그래 우리 교인들 진주 없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진주 그래서 조개 먹다가 이거 딱시벌 진주 나그럭 진주 홍진주 조개의 눈물이 진주라구요 조개가 바다 물 물에 살죠 그 물을 먹다보니까 모래가 들어갔어 몸에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그 모래 먹은 조개는 평생 울어야 돼 왜 모래가 들어가는 안 나오고 그리면 조개 눈물 먹고 커가지고 진주가 됐대 예 교훈이요 진주는 법에요 수락밥에도 눈물 먹고 진주가 돼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도와주니 주 예수 예수 관할의 유익입니다 관할의 품을 거쳐서 사람이 바껴야죠 팔 받고 예수 모양 닮아져요 그 관할은 돈 주고도 못 사요 팔지도 않고 하나님을 택해서 집어넣어 버려 또 21년 3일 동안에 그것을 굽혀가지고 예수가 닮아지는 거에요 그 세균 말씀 다 세규며 이 땅의 하루를 제약을 싹체할 때가 우리가 여기서 먹어야 되는 거에요 스카라 3장 8.9절이요 19장입니다 왕국 건설 복이 있네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기쁜 소식 번천하에 전파되어 피로산 백성된 자들아 때려났다 우리의 때 죽음 없는 평화의 왕국 살아서 보기 우렁석에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벌찌하여 부르자 당하고도 위대하다 하위세 왕국 세세 왕권도로 간성한금 보석지 줄문에 들어갈 선도의 자격은 국에 서서 진리안에 숨은 고화 가득한 창고 열어놓았네 울음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벌찌하여 부르자 흘라 군라 놈다 낙심 말라 흘라 놈다 이 보게 너머 아름답게 안시 갈방하려 하고 빛나는 성 황동에 밖에 될 멸려간 쓰게 되리 악한 무리 괴롭혀도 멸려간 상은 더 크게 되리라 우영차게 소리로 개가 부르자 십자가 예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벌찌하여 부르자 기도 주십시오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 아이소 보내주시고 예수로 보내주어서 복을 주셨나이다 이제 구약을 거울로 겨운삼아 주었으니 자세히 읽고 묵상하고 예언의 시대에 예언만 따라가면 될 줄 있사오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버리고 세상 상식을 버리고 세상 지식을 버리고 오직 예수의 사상 예수의 말씀만 따라가서 3일만 죽었다가 하늘로 가는 이 길만 가도록 열매를 찾는 아버지 앞에 체리배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들어 주시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모든 손길 손길 가정 위에 아버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로와 양식을 수 없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진자를 사주 같이 우리 자리에 사야 수 없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처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맞췄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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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